영화 범죄도시사 감독 허명행가 개봉 3일 만에 누적 관객 198만명을 동원하며 200만 관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7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관 통합전 3망 직계에 따르면 범죄도시사는 지난 26일 65만 1192명의 관객과 만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누적 관객수는 198만 6182명이다. 지난 24일 개봉왕 범죄도시사는 매시즌 흥행한 인기 시리즈답게 첫날부터 82만 이상의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 모으며 단숨에 정상에 올랐다. 범죄도시사는 괴물형사 마석도 마동석 분과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움직이는 특수부대 용병 출신의 악당 백창기 김무열분와 IT 업계 천재 CEO 장동철, 이동위뿐에 맞서 다시 돌아온 장이수, 박지완뿐, 광수대 및 사이버팀과 함께 펼치는 범죄소탕 작전을 그린 영화다.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쿵푸팬더사는 11,580명이 관람회 2위에 올랐으며 누적 관객수는 130만 219명이다. 올해 첫 천만 영화가 된 파묘은 7,012명으로 3위를 기록했다. 누적 관객수는 1,182만 8,169명이다. 오늘 사람이 불편함이 나의 집으로 concept적이지 않어요. 구성공우리는 4,181만 8,169명이다. 상대 dribb 마映 Rome. 주문한 발사이 kommen, 5,175명이다.